오늘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미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그리고 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원리를 다 파악할 수도 없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감정들 모든 맛볼 수 있는 그 맛까지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부성자 성령의 3의가 일체되어서 존재하십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3의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말로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식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확장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서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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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또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존재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의 특성을 사실은 가정과 교회에 모두 다 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의 미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공동체를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션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는 것이 사단의 미션입니다. 사단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깨는 전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대상을 물색합니다. 뱀의 첫 번째 유혹의 대상이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약해서라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쉬운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의 리스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는다고 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틈을 잘 찾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가장 약한 틈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눈을 뜰 때 아 오늘은 정말 새로운 죄를 지어야겠구나 오늘은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죄를 내가 지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의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매일 동일한 것에 무너지고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 틈을 계속해서 비짓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절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그것을 쫓지 않으니까 그 틈을 비짓고 들어와서 이제는 아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운전 때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마귀 투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화려한 삶을 따라서 계속해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딘가 한참 가다가 내려보면 결국 물건 판매하는 곳으로 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관광하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엄마 속을 많이 썩히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문제집 전집을 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문제집이었는데 그거 사면 다른 장난감을 끼워서 준다는 겁니다. 거기 홀딱 넘어가서 한참을 그 천막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 얘기를 듣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 없던 게 왜 이렇게 그날 따라 좋아 보이던지 엄마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화가 와서 영어 교재를 사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히 안 넘어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어 교재를 사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 교재를 결제하고 형이랑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나이가 어렸으나 먹었으나 제가 넘어가는 패턴이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전 인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죽지 않을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 평안해질 거다라고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과 악을 알아서 모든 분별과 선택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바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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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것은 원래도 아름다웠고 원래도 선했고 원래도 놀라운 것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쏙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쌓고 모아놓고 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서 그 동산을 만들어 계속 쌓게 되면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류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보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을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는 형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원래 땅에 있었던 그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원래도 모든 나무들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고 어제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유독 그 선악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선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원래도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하나된 곳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가진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순간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쓰러지게 만듭니다. 자기에게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죄가 가진 특성 중에 아주 무서운 특성이 있는데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악가를 뺍니다. 선악가가 없는 에덴 동산이 좋은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 모두 다 선악가를 따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가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살 때까지 사단은 여러분의 선악가 밑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 먹고 행복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의 만족을 추구하고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너는 안식을 얻고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꾸며놓고 매일같이 오라 하고 그곳에 헛된 안식의 기대를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먹으라 합니다. 맛있는 건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이 땅의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되면 편해질 것이고 의학이 발달되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헛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는 것 선악가 없는 에덴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그리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한일스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점점 멀어진 그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지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지라 동산나무에 숨은 지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 선악관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조금 자세가 흐트러졌거나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한 100미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요즘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니까 아 나는 한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1센치만 떨어져도 가지는 살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깨지고 그를 피해 도망간 상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고 놀라운 일입니까 차라리 내 앞에서 화를 내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일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빠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엄마랑은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고 방문을 꽝 닫고 문을 잠궈버린 딸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잠겨진 방문을 볼 때가 가장 슬픈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 걸어잠고 고작 한다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방문 걸어잠그고 그 외로움 혼자 이기겠다고 치마 엮어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 따다가 자기 힘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미래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삼아 가려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첫 번째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니까 동시에 두 번째 미션까지 망가집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단과 하하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직관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하던 자였습니다 내 안에는 너 있다 그렇게 말하던 자가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 된 부부가 각자 객체가 되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던 그가 또 다른 타인이 되었어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숨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춰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 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한단 말입니다 왜 이걸 알면서도 넘어지는가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약속을 깨뜨린 자들 이제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죽는다 했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내 형상대로 만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닮은 그 자식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대신 죽이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자신이 지은 창조물을 첫 번째 희생하는 이야기예요 그전까지는 피와 희생은 없었어요 그 자녀 살리겠다고 피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첫 제사이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동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 헛된 것이오 십자가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개셋만의 동산으로 기도의 동산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요 죄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정 살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꾸미는 데 매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가 양적 성장에 매달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만듭니까 사탄이 먹어버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영의 눈을 열고 사단의 존재를 명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 하는 사단의 모든 시도를 완전히 파하여 주소서 사단의 음성에 따라서 자녀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바라보고 우울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마십시오 왜 방문 걸어잠구고 혼자 오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 아버지 오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아버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님 사단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게 사단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정을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사단의 밥이 되어 먹을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신 것 아버지 힘써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아 아버지 아버지 주님 곁에 있게 하소서 주님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부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과 이 땅가에서도 동일하게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통하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리시고 납듯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주님의 왕 되신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날마다 찬양하는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게 가게 하소서 주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을 구원의 옷을 아버지 입고 살아가게 하셔서 내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아버지 시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덮어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